여우수아 8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봐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풍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풍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우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여우수아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방을 틈타고 내며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는 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춰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나와 성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이전처럼 도망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남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하라 여우수아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서쪽 곧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우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우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의 압수아이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올라갔고 성 가까이 다가가 성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이 북쪽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우수아는 5천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성의 서쪽 곧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배치하되 모든 군대는 성 북쪽에 두고 복병들은 서쪽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여우수아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사람들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그 모든 군사들이 청한 때 형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지의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우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쫓기 위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며 여우수아를 추격하다 보니 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이와 베데레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여우수아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여우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우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오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돌아와 그 쫓던 자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매복했던 자들이 성을 점령한 것과 그 성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아예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게 됐고 양쪽으로 포위돼 얻어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도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원 생포에 여우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들판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칼날에 그들 모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날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첨한 2천 명이었습니다 여우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뿜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의 가축들과 전립분만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여우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피워 더미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뒀습니다 해가 지자 여우수아는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여우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고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천년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재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벗겨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괴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괴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와 구장 여당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에바는 건너편 대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고태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난 사람, 그리스 사람, 희위 사람, 여호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부흥 백성들은 여호수와가 여리고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깨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찌질적 깨민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갔습니다 아래는 다를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와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어 그들이 여호수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와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당강 건너편에 아머리 사람의 두왕 고테스 권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았던 화산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부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부온, 급이라, 부에롯, 기랗, 여하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기부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암에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종사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패며 물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전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는 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했으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여호와는 기부 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재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는 앉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길을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덧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여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여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여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부침을 받아 참올리브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부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놈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부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부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벌레 돌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권석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부침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여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부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원해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보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구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극율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극율로 이제 그들도 극율이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극율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죽게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0편 120편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구하소서 오 속이는 혀야 주께서 무엇으로 더하시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시겠느냐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로 오뎅 나무 숯불로 하시리라 내가 매세게 살고 개다른 장막에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리 하는구나 내가 비롯한 타이밍에 계ys Mutual지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리 하는 질문이 있으리라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리 하는 너는 사우리 하는 나의ric신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있으리라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리 하는 Kelsey